008420 안녕하세요. 주식투자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문배철강입니다. 문배철강 은 은 동사는 한차 철강 산업에 영위하며 스켈프, 강판, 형강, 후판, 코일, 박판 등 한차 형태의 철강제 및 표면 처리강제를 생산하고 있음 1975년 포스코의 정식 판매점 체제를 운영함에 따라 포스코의 지정 판매점으로 선정되어 현재까지 건실하게 성장하고 있음 매출비중은 철강제품 70.7% 철강상품 26.6% 임대매출 1.4% 임가공 1.3%로 이루어져 있음 기업개요대시 1973년 1월 철강제의 제조 및 판매를 주요 사업으로 설립되어 판재류, 형강, 스켈프 등을 생산, 판매하고 있는 상장기업임 대시 포스코의 판매점 운영체제를 기반으로 다수의 고정거래처 확보하고 있으며 1990년대 광양공장, 시화공장의 SSC를 완공하여 판재류 제조 및 가공업체로의 사업 확대 이어짐 대시 포스코의 여련제품 판매 대리점은 동사와 대동스틸, 윈스틸, 동양에스택, 삼현철강, 부국철강 등 9개 업체가 지역별로 경쟁하고 있음 재무 대시 임대 및 임가공 부문의 수익 증가와 판가 상승에도 국내외 경기 둔화와 가전산업의 생산 감소, 국내 건설 투자의 부진 등으로 여련제품 수요 감소하며 전년 대비 매출 규모 축소 대시 의원가율 상승과 인건비, 수수료 비용 등 판관비 부담 확대로 영업이익률 전년 대비 하락하였으나 지분법이익 증가, 법인세 수익 발생 등으로 순이익률은 상승 대시 전방 조선산업의 건조량 증가가가 기대되나 글로벌 경기 둔화 지속과 자동차 산업의 제한적 성장, 국내 건설 투자에 감소세 지속 등으로 여련제품 수요 부진하며 매출 성장은 제한적일 듯 2023년 6월 5일 기준 장마감, 문배철강의 시가총액은 749억원입니다. 시가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주가입니다. 문배철강의 시가총액 순위는 코스피 966위입니다. 문배철강의 상장 주식수는 2050만 3,505주입니다. 문배철강의 액면가는 5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문배철강의 퍼은 2.92배이고 추정 퍼은 n-a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8.73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의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2.52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1,279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8,657원을 보여주었으며 pb아어은 0.37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1,251원이고 추정 eps는 n-a원입니다. pb아어과 bps는 각각 0.41배 9,006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1.37%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1만점의 n-a이며 목표주가는 n-a원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비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28번지억원, 208억원, 30억원입니다. 단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단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86번지억원, 254억원, 262억원입니다. 문배철강의 재물을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비율을 보면 23번지 24%이고 유보율은 1569.78%입니다. 부채비율이 상당히 적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회사에 남는 게 돈이네요.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615.41이며 전일 대비해서 14.05 더하기 0.54% 쌓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